잘 지내셨습니까? 수행 좀 하셨나요? 명상 항상 제가 명상할 때는 주로 자기 전에 하거든요 정리도 하고 좀 비우고 자요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한 날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오늘은 그냥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날 딱 자거든요 근데 깨요 중간에 안 했다고 그러면 다시 어제도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한 3시가 넘어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고 누웠는데 4시쯤 돼서 발딱 일어나지더라고요 그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데서 아 그냥 하고 자자 이래가지고 하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좀 자다가 이렇게 침대로 갔는데 역시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또 마음하고 인체관에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고 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하기도 하는데 따로 노는 게 좋을까요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잠시 잡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강의 듣고 이제 뭘 하려고 딱 왔는데 잠시 잠깐 다른 생각에 싹 스쳐가기도 하고 아 요 근처에 왔는데 시장이 큰 거 있는데 오늘 갈 때 뭐 보고 갈까 뭐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요 근데 스쳐가면서 스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직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또 여기 앉아서 다른 걱정하고 있는 게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땐 어떻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되죠 분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사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이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조차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딱딱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일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그것도 집중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피곤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떨어졌다면은 여기서도 뭐 하고 저기서도 뭐 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 곳에 딱 있다가 이쪽을 완벽하게 하면 그 다음 게 이어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하면은 여기서 있는 에너지와 그쪽으로 보내는 에너지가 분산돼서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막 주부들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오늘 뭐 먹을까 아침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점심 저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야 또 오늘 아침에 먹는 거 또 주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부들은 그냥 내일은 다른 게 해줄 거 이러다가 자꾸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죠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주부들도 늘 걱정을 해요 똑같은 거 아니고 또 오늘은 뭐 먹여볼까 뭐 먹여볼까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식단표라는 게 생겨요 식단표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막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재료 식재료라는 게 한번 사고 나면은 요만큼씩 못 사잖아요 그래서 잔뜩 사고 보면 그게 또 남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먹게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집은 국을 11분 끓인다들 끓인다들 11분 열흘 동안 먹었고 끓여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계속 넣어 물리도록 묶는 집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뭐가 있냐면은 딱 먹을 만큼 딱딱 해갖고 파는 데가 생기죠 그게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 버려 남겨져가지고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 이제 몸과 마음을 일치하는 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를 보는 거 자 이완을 위한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법은 이제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를 불리면서 숨 들이쉬고 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숨 내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불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자 배를 배이 끄심과 동시에 코로 숨을 내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예 혹시 지금까지 이거 해보면서 난 아직도 잘 안 돼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는 잘 됐죠 이제는 잘 됐죠 이제는 잘 됐죠 이것을 선생님들이 아침저녁 명상할 때 2분씩을 하게 되면은 숨 쉴 때 느끼게 돼요 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배 불리면서 쉬고 배 꺼지면서 내쉬고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게 속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럼 평소 숨 쉴 때도 이렇게 쉬까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습관 안 되다 보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복식 호흡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흉식 호흡으로 가거든요 흉식 호흡은 단명할 수 있는 단명이라는 것은 좁게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막아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2분 명상 지금까지 우리 마음 바라보기 했잖아요 그죠? 마음 움직여 이거 있습니다 몇 단계 있죠 자 하면서 복식 호흡 숨 쉬기 들이 쉬기 내쉬기 하다가 중심점을 두라 그랬죠 중심점을 자 선생님들 어디로 두세요? 배에 두세요? 배에 두시면 다시 일어남 사라짐을 하라 그랬죠 그죠? 명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명명을 할 때 막 그 구체적인 명명을 하지 않습니다 두 단어 세 단어 길면 네 단어 보니까 세 단어가 제일 적절하더라구요 두 단어로 자를 것은 별로 없어요 세 단어로 하면 되는데 일어남 저희가 하는 것은 일어남 사라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든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거 일어나는 현상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어땠을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그냥 자유의지로 일어나는 것 이거 네 가지 그걸 갖다가 신 신 몸신 신법 그 다음에 느낌 수법 신수 신 신 신 법 이라 그래요 이거 네 가지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또 구애받지 말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 찌찌개 싫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걸 찌찌개 싫어 라는 것을 객관적 입장에서 놓고 보는 방법 여러분들이나 저나 쭉 해오면서 조금 조금씩 한 것 같은데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숨 들이 쉬고 내쉬고 하면서 중심점을 두고 그죠 중심점을 두고 또 뭐하고 명명하고 딱 그걸 갖다 붙이고 요거 세 개만 딱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두자면 절대로 그게 개입하지 말 것이며 개입하지 마시면 개입이 개입이 제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될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개입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개입하면 내가 그 감정에 휘말리니까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아 또 올랐구나 일어남 그거 사라지는 걸 분명히 보이면 사라지 마시면 돼요 그런데 사라짐하기도 전에 일어나죠 내가 사라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이냐면 일어남 사라진 그게 오랫동안 안 있습니다 일어남 하고 보다가 다른 게 싹 떠올리기 직전에 사라져 버려요 그걸 분명히 알아차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분 영상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2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금방 갔죠 2분 30초 하셔야 돼요 저도 2분만 하려고 했는데 2분 지나서 늦어졌어요 자 어때요 해보니까 세 가지가 되던가요 세 가지가 됐어요 알아차리고 숨쉬기와 배로 가는 거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배에서 일어남 배가 딱 올라올 때 일어남 배가 꺼질 때 사라진 고개만 집중하면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들이쉬면서 들이쉬면서 일어남 하죠 구심쯤에 배로 갔죠 일어남 생겼죠 이렇게 세 개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탁 생겼다 그거 봤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대상이 어떤 것 간에 딱 보이면 거기다가 일어남이라는 명명을 하고 또 없어지면 사라져요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 빨리 보여요 그런 걸 다음번에 실천 생활 명상 생활 명상이라 해서 막 생활하다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빨리 보이는 걸 그때 그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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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따라 옮겨 다니고 마음은 한 곳에 머물 수 있고 마음은 원하는 곳에 머물고 옮김이 자유롭다 맞는가요? 네 마음은 맞죠 대상을 따라 움직여요 보이거든요 대상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죠 저쪽에 우리 정보교사님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보려고 하니까 가서 보는 거고요 또 이제 내가 여기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대상을 따라 움직이고 또 마음은 한 곳에 머물 수 있고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머물기도 하고 이제 대상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거지 마음이 대상을 따라 움직일 때 마음이 전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만 옮겨 다닌다 그에 관해 뭐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이런 거 선생님들 뭐 할 때 시장 갈 때 있죠 목표를 두고 시장을 가요 나 오늘은 뭐 해 먹어야지 요즘 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쌈을 싸먹어야지 그러면 쌈 재료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것만 딱 딱 딱 보고 이렇게 있죠 내 대상이 이거다 그러면 그것 따라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어머니 따라 시장을 가면 저는 볼 게 많아요 신기한 게 많아 가지고 굉장히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어디 가셨나 그러면 저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어디 갔나 멀리 가셔 가지고 분명히 뒤에 따라 오는 줄 알고 어머니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보고 막 가는데 나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놓쳤어요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막 두리번거리면 저쪽에서 이게 느껴져요 뭔가 막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 기운이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쪽에 서 가지고 막 이러고 계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봤구나 이거 봤구나 내가 알아차리는 거 요게 있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자유로워요 맞습니다 대상은 그냥 늘려져 있어요 늘려져 있고요 아 이거 봤네 저거 봤네 어머니는 김 사야지 그때는 참 김이 귀했어요 그래서 김 이거 이제 이렇게 한 이거 백장이 한 톳이 나요 이거 딱 사가잖아요 이렇게 딱 사가면 기분이 좋아요 매일 식사 때마다 한 권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자유롭게 먹지만 그때는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딱 아버지는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껏 알아서 뜯어먹어요 이제 두 장을 주면 두 장 가지고 이제 두 장 가지고 네 두 장 가지고 여덟 장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열두 장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16장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달걀이 귀에 섰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으로만 옮겨 다닌다 마음은 여러 군데 분산되지 않아요 이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아 요거 보고 순서로 요거 보고 우리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 누가 어째 하더라 뭐 이거 하면서 발 돌리는 거 하나 요거 하면서 뭐 발 돌리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는데도 제가 이거 말을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게 있죠 여기다가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러다 보면 말이 헛 나와요 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옮겨 가거든요 여기 옮겨 갔다가 또 이거 내가 말한 거 해야 될 거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때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가 잘 됐던 게 뭐냐면 항상 내가 햇말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알아차리면서 했거든요 그때그때 알아차리면서 하고 이제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딱 책임질 행동 제스처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백 명을 놓고 나는 한 번은 한 2000명 놓고 강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심하게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다 그 생각을 하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집중해서 하니까 잘 되더라 그죠 마음이 접촉할 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 대상을 순서로 선택하면 마음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 마음이 가볍고 할기차다 이게 뭐냐 하면 접촉한다는 것은 대상을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볼 때 아 내가 이거 아 이거 봤구나 하고 내가 이걸 볼 거야 하고 딱 대상을 선택하면 다른 거는 어디냐 아웃포커싱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가 사진 찍을 때요 포커스를 두잖아요 찍을 때 뭐 하나를 집중해서 찍으려면 뒤에 거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죠 흐려지면 앞에 있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보려고 하면 다 선명하게 보려고 하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것만 봐야지 하고 딱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배경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뒤에 뒤에 이제 아웃포커스 데인 거는 희미하게 보이고 아주 보여야 될 거는 이거 보세요 음식 같은 거 찍을 때 이것만 보세요 하고 그거는 진하게 하고 뒤에 거는 흐릿하게 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뒤에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딱 봐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가 덜 돼요 내가 봐야 될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해 아 이거 생각해야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나오는 거 다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할 때 지쳐버리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딱 떠오른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딱 봐가지고 이제 볼 때 이러면 봐야 될 거 찾으면 안 봐야 될 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밀어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별로 봐도 의미가 없어 하는 거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리고 그게 이제 밀때 어떻게 하냐면 사라짐인 거예요 딱 떠올랐죠 일어남인 거예요 어 아니구나 그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딱 밀어보면서 밀어버리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없죠 그런데 일일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음 쓰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옛날에 봤던 거고 지금은 이거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싹 밀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는 전혀 없다 너무 좋더라 이런 거 알고 나니까요 내가 그동안 왜 그래 마음 고생했나 지금도요 아 그거 어떡하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은 그 글등할 때 아니야 싹 밀어버리고 지금 제일 중심되는 거 그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몸은 막 움직이니까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피곤해갖고 이 사랑과 사랑끼리 마음을 괴롭혀서 피곤한 거 외에는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다른 걸로 해서 피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내가 먼저 잘해주자 내가 먼저 신경 써주자 막 그래서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신경 썼잖아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내가 너한테 일을 줬으니까 너는 0.5라도 줘 이러고 있는데 0.5는 커녕 0.1도 안 주더라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것도 에너지예요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근데 내가 네가 일을 줬지만 준 걸로 끝내 준 걸로 끝내 뭐 그냥 안 줘도 돼 이런 쿨한 마음이 딱 있으면 안 오잖아요 아 그래 뭐 그냥 그런 마음 받으려는 마음 없이 줬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런데 어이 일을 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대 안 했는데 줘요 엄청 감사하죠 아 이거 안 했는데 줘 0.5 줘도 고마운데 일식이나 줘요 와 이렇게 주다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겨 내가 줬던 거는 잊어버렸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왔잖아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주부들은 잘 그래요 된장찌개 한 개 끌어 놓고 이제 먹여 보여요 맛이 어때요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먹고 있으면 은 은 기대하거든요 뭐 된장찌개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나 해 놓고 나는 우리 꼬마한테 항상 물어봐요 어때 맛있어 이랍니다 그러면 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어 해 놓고 이제 그만 줘 하고 도망가 버려요 또 그만 줘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맛있어 그게 좋아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또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하게 줘가지고 엉망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앞으로 뭐든 하실 때 절대 내가 마음이 나서 준 거에 대해서는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하시지 말라 그게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고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 키우면서 넌 내가 이렇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이면서 키웠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꼭 엄마가 늙어져가지고 어 세발 세발을 짓고 다니면 어 니가 꼭 케어 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키워요 왜 생각하세요 조금은 기대를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웠는데 외면하겠냐 그래요 그 조금의 기대가 상대가 생각하는 상대가 해주는 거와 내가 한 기대의 차이가 나는 이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괴리감 생겨요 그래서 있죠 아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대 안 하는 거 그게 있죠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는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이제 안 줘 아니 이제 뭘 영 안 주는 게 사랑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먹고 살 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내 죽으면 니 다 가져 어떤 사람은 싹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대상을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건 밀어버리는 거 요새 스마트폰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렇죠 항상 밀어버리는 거 자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 대상에 끌려다니면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마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마음이 피곤하게 되고 삶이 무력하게 된다 이거 앞에 이야기하고 다 했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이것도 끌려다니고 저것도 끌려다니고 이래서 이렇게 오늘의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의 목표 딱 정해놓고 오늘은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이 시간의 목표 이런 걸 해야지 이러면 빨리빨리 해 오늘 뭐 하지 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해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알아차림이 대상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지에 따라 마음의 피로와 활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오늘 이것만 할 거야 내 오늘 시장 가면서 나는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오늘 그 떡볶이를 해 먹을 거야 그러면 뭐합니까 떡하고 뭐죠 그거 어묵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쫙 가서 어묵집이 어디에 있지 해서 쫙 가서 어묵하고 떡하고만 딱 사서 옷 뿌리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다가 어묵 어묵집에 가다가 보니까 옆에 생선을 팔아요 저거 볼까 생선 보기 시작하면 다른 생선도 보여요 이것저것 보다 보면 오늘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런 적 없었나요 있죠 그죠 왜 왔지 이러놓고 아 그래갖고 쓸데없는 거 사고 집에 가면서 엄마 오늘 내가 떡볶이 하려고 어묵 사러 갔었는데 어묵은 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저는 시장 갈 때 앞만 보고 쫙 가는 이 주부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갔기 때문에 또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목표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왜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쫙 가고 탁탁탁탁 보고 쫙 오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시장 가볼까 뭘 살까 하염없이 돌아다니 특히 어디요 대형마트 가면 오늘 그냥 가볼까 이래가지고요 안 사도 될 거 잔뜩 사고예요 정말 오늘 이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 적는 거 오늘 이거 이거 살 거야 이거 적어 가지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마트에 두 시간 세 시간 안 있어도 되고 굉장히 예 피곤함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자 과거 마음 관리할 때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과거 현재 미래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럼 현재가 있으면 현재를 잡을 수 있냐 이거죠 과거도 못 잡는데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는 있잖아요 아니죠 현재라고 말하는 이 찰나가 어떻게 됩니까 가버려요 항상 가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도 없고요 가버렸으니까 과거도 없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도 없고 존재하는 것은 현재 마음에 반영된 과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 그랬었지 하는 그런 이미지 기억이죠 또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의지가 현재 마음에 마음 거울에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이렇게 해야지 나 뭐 해야지 이런 거죠 그게 반영된 것이고 과거 기억과 미래의 의지를 반영하는 현재 마음이 또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변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끌려 다니지 말고 현재 내가 그래요 이제 여기 딱 와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오로지 여기만 딱 마음속고 가면 끝내요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집에 딱 가고 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내요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다 생각해봐 이런데 있죠 사실 생각해봐는 네가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떠올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했었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떠오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앞집에 애기 아빠 우리 앞집 위층에 애기 아빠 있거든요 쌍둥이 애기 아빠 있어요 생각해보실래요? 생각나요? 안 나죠? 왜 안 나요? 내 삶에 끼어들지를 않았으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는 안 떠올라요 관계가 없는 거는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부 다 그걸 그러니까 주입해서 내가 전부 그때 그때 주입해서 담아놨던 것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우리 너무 많이 담아놨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뭐 때문에 많이 담아놨을까요? 영상매체 영상매체가 너무 많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담아놨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일수록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자신의 삶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떠오릅니다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과 경험한 것만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거 앞라인의 4층에 사는 쌍둥이 아빠 떠올리세요 이러니까 저만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저보고 혹시 우리 아들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본 적이 없잖아요 안 떠올라요 그런데 어쩌다 스치 가면서 인사를 시켰잖아요 아 그랬었지 아 아들이 그때 저하고 인사를 했었죠 아들 생각나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생각 딱 나서 떠올랐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봤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들을 뵌 적은 있어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 눈 안식이죠 이 기 그리고 비 코 설 입 혓바닥이죠 그리고 몸 그리고 나의 전체의 의지 그걸 갖다가 안 이 비 설 신 의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몸으로 접촉해 이런 거 있어요 아기들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죠 왜 펄펄 끓는 냄비가 아기가 잘못 건드리면 그런 사고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냄비 뚜껑을 그냥 이 세포가 안 다칠 정도로 딱 대해주면서 앗뜨거를 가리켜요 그죠 앗뜨거 이렇게 경험을 시켜요 앗뜨거 그 경험을 하고 애가 놀래잖아요 딱 앗뜨거 해가 놀랜 뒤부터는 그 엄마는 뭐든지 앗뜨거 해요 그죠 애가 뭘 집으려고 하면 앗뜨거 안 돼 이랍니다 우리 아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애가 가려고 하다가 앗뜨거 이래가지고 안 해요 근데 모험심이 강한 애들은요 엄마가 처음에 몇 번 당해봐요 그러니까 앗뜨거해서 손 안 대는데 꼭 대고 싶어요 앗뜨거 하든지 말든지 엄마 눈치 보면서 싹 이래 대보거든요 근데 안 뜨거워요 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한테 속았구나 내 의지대로 해야 되겠다 앗뜨거 간 게 없이 막 대보 그러면서 애기가 성장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이 비 쓸 신의가 만들어지고 커져간다는 그런 겁니다 자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누구는 누가 그래요 마음 비워라 그래요 아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마음 비워라 비워집니까 그런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도 비우고 싶어요 이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비워진다는 거죠 자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렇죠 마음에 담고 머무는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닮으면 쓰레기의 삶을 살고 향기를 닮으면 향기로운 삶을 살게 돼요 맞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나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은 어떻게 날려 버리세요 왜 내한테 억암이 돼요 짐이 돼요 그래서 그 그런 현상이 딱 보이면 뭐부터 떠옵니까 쓰레기부터 떠올라요 그러니 누가 더러워요 상대는 쓰레기를 생각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나만 알고 있어요 어 쓰레기 떠올랐다 그럼 그 누가 감당해요 아이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면 그때 내 마음의 지우개가 필요해요 일어남 하면 일어남 일어남 이라는 단어도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일어남 이라는 단어도 일어남 하고 어 일어남 하는 동시에 뭐가 상기나요 일어남 하는 동시에 그 앞에 거 없어져 버려요 일어난 거 자체가 왜 마음은 아까 뭐라고 했었나 한 번에 한 가지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그런데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통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아휴 그 나는 벌써 막 그냥 생각하지 마라 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을 했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찰이 생겨요 어 이해를 못 해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떠오르고 할 때 이게 향기인가 쓰레기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거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가치 있는 삶을 영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내 마음을 누구도 다스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100%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현재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알아차림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보기 싫다 이거 아니다 하는 걸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향기를 대처할 수는 없어도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거 치워버리는 거 이런 거 근데 쓰레기가 자꾸 떠올라요 하면은 떠올라가지고 그게 내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까지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서 씻어내는 거 이런 게 알아차림의 파워입니다 괴로움을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이 많은 게 좋을까요 괴로움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괴로움을 줄이는 게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를 여기 나오는 게 즐거움이 부족하여 행복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괴로움만 줄여도 행복하여 살만한 거예요 불만족 괴로움이 있을 때 즐거움을 추구하여 괴로움을 있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생각하기 싫어 나 이거 하면서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괴로움은 내 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거 있죠 막 밤새로 고민해가지고 걱정을 풀어내고 자려고 하는데 안 풀어져요 그냥 자요 그냥 아침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고 그 고민했던 것이 아침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약간 약간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이 막 떠올라요 근데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제일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자는 게 나아요 근데 그래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틀어안자라고 명상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즐거움의 속성은 맑고 부드러우며 괴로움의 속성은 탁하고 날카롭기에 피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괴로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뭐가 따라 아파요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괴로운 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가만히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더 많게 느껴져요 그래서 즐거운 거 만드는 거보다 괴로워하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기대치를 5로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5를 안 하고 계속 1, 2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를 안 가지죠 근데 요만큼 1의 기쁨을 1의 기대감 기대치보다 1의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거 아까 얘기했죠 없었던 게 생겨나 우리 애들은 막 그냥 내가 키웠어 교도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성심껏 성의껏 내 역량껏 잘 키웠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놓고 그냥 내뱉었어 근데 애들이 계속 엄마 챙기고 아버지 챙기고 어떻게 안 이래 주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작게 주니까 애들이 어떻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기대 안 하고 주고 기대 안 하고 주는데 자꾸 기대 안 한 걸 줘요 그러면 사랑의 가족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즐거운 거는 기분이 좋고 막 가벼워서 떠요 괴로운 것은 무겁고 날카롭고 무겁기 때문에 깔아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자꾸 즐거운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즐거운 걸 찾지 말고 괴로운 걸 없애는 거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늘 즐겁지는 않아도 괴로움이 많지 않다면 세상은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이 많지 않으면 저는 어쨌든 요즘은 제가 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계속 바꿔 가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래요 내가 요즘 우리 막둥이한테 그런 걸 많이 네가 해서 좋다 네가 해서 좋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여기가 마음이 없는 말을 못 하잖아요 입에 발린 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입에 발린 말 하고요 진심을 당긴 말 하고 그 뉘앙스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딱 하면은 좋죠 근데 정성 당긴 거 자꾸 해주면요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주는 거니까 그죠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적대감 또는 편견이나 선입관 등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는 수행을 통하여 그러한 정신적 노폐물 정신적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게 뭐 거냐 하면은 괴로울 때는 틀어 앉으세요 괴로울 때는 틀어 앉아 가지고 그냥 바라보기 하는 거예요 뭐 막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결국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탐심 욕심 탐이란 탐낸다는 그 탐심이죠 그 욕심과 탐심 욕망 요런 거를 딱 내려버리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거 아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수행법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이거 설법 딱 듣고 나고 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이미 있죠 그건 단계가요 막 1단계부터 막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이미 아 이러고 있잖아요 도 튀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마다 있지 여러분 깨우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서 실천해 보려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만 2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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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아침 저녁으로 지금 더 길게 하고 있죠 그런게 보여줘요 나도 모르게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저는 2분만 하라는데 내가 해보니까 2분보다 더 그냥 놓고 해보자 그냥 이제 좀 뜰까 하다보면 10분 흘러가고 20분 흘러가고 이렇게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면 즐거운 것은 노폐물이 아니고 괴로운 것만 노폐물이다 아닌 거예요 모두가 노폐물이에요 왜 그게 노예가 된다면 그래서 일체 즐거운 거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왜 그렇죠 괴로운 거에도 마음을 두지 마는데 당연히 근데 즐거운 거에요 마음을 두지 말라 하냐면 그게 변해요 항상 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신혼 때 생각해 보세요 어쨌습니까 막 그냥 세상을 다 줄 듯이 해놔 놓고 좀 지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우 섭섭해 옛날에 안 되는 자꾸 과거가 해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다 뭐 되고 항상 지금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애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여자가 남자한테 물었어요 자기 얼마큼 나 사랑해 물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다시 물어서 넌 나를 웬만큼 사랑해 나 이만큼 이라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네가 말하는 거 무조건 네가 말하는 거 두 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표현을 해 네가 이만큼 했는데 그 크기 이만큼은 내가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무조건 두 배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고 이러는 건데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정신적 오염원 이라는 거는 모든 거예요 내가 가져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매일 수행하면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닦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믿음 마음속에 넘쳐나는 욕망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괴로움을 명상을 통해서 제거한다 사실은 이제 삭 제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삭 제거는 못해요 누가 그랬어요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행자가 그래요 그럼 내 괴로움을 없애줄게 이러니까 네가 내 괴로움을 3분의 1만 없애준다면 내가 가진 재산 3분의 1 줄게 그런 거예요 응 가자 그러면 괴로움 없는 사람 있다 하면서 그래야 손잡혀 갔는데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예요 여기는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면 뭡니까 죽어야 된다 우리는 못 죽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괴로움을 떨쳐날 수 없으니까 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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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욕심이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죠 화가 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을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려고 그러죠 그게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 그래서 탐진치라는 얘기를 해요 탐심만 싹 사라져도 뭡니까 지심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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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욕심을 줄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을 해 봤어요 자 명상을 통해 그 무엇이 생각나거나 떠오르던 간에 아무런 판단 없이 떠오른 대상만을 알아차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분명상 선입관 편견 알아차림 그 무엇이든지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거 한번 바라보면서 뭐 욕망인가 욕심인가 따지지도 말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 오늘부터는요 뭐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그 기대치를 제로에 갖다 놓으세요 남편 자식 그리고 뭐 시부모 그리고 친정부모 형제간 사람 그리고 물건 이 모든 것에다가 제로에 갖다 놓는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괴로움이 감소가 많이 돼요 괴로움을 줄이면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혈관에 뭐가 끼어가지고 노폐물이 껴 막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위에서 쭉 끌어올는데 밑에서 안 올라오고 막혀 갖고 밑에 길목에 혈전이 생겨 떡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하면서 드라마 보면 어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고혈압단인데 넘어지고 뻑하면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써먹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화가 나면은 어 하고 갑자기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막 신근경색이다 내경색이다 뭐 이런 경색 있죠 그 경 자가 무슨 경 자입니까 경 자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나 뇌에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심장과 뇌만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데 똑같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 하고 머리가 땡겨 내지는 어디 경련이 일어나 이런 것 하면 전부 다 그 뭡니까 물길이나 그 혈관 핏길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먼저 스톱을 시키면서 뇌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얘야 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조금 쉬면 안 될까 그 순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없이 막 열을 치우려면 심장이 막 뛰면서 심장이 뛰니까 제일 빨리 어디로 보내줍니까 뇌로 보내주잖아요 뇌로 제일 빨리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요거만 해요 요거 주먹 두 개 딱 붙여놓은 거 요거만 해요 딱 그래서 요래 가지고요 요거만 한 게 요기에 우심방 좌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게 좌측이나요 우측이나요 네 우심방이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요래 갖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붙은 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잘 안되네요 하트가 요렇게 딱 요렇게 딱 돼가지고 요렇게 딱 요렇게 딱 요렇게 딱 돼가 있죠 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와우 우리 이게 사람 핏줄이 이렇게 모셀관하고 이게 저 폐하고 여기 여기 심장이에요 뇌에 보세요 머리 쪽에 엄청 가 있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체에 비교해서 뇌로 가는 것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리고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게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뇌로 바로 전달이 되니까요 뇌에서 피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면 뇌에 스파크가 막 일어나겠죠 뇌 세포들이요 신경 세포들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달하는 분량만큼 피를 빨리빨리 갖다 놓아야 돼요 그걸 그걸 못 따라주면은 사고가 생기는 거 한쪽이 터져버리든지 뭐 못 따라가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화가 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앵글이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막 그럴 게 아니고 화가 난다 알아차림 왜 화가 나는가 그때는 물어봐요 왜 화가 나는가 저 녀석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한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유를 찾다보면은요 그냥 조용해져요 내 스스로가 자 이렇게 피를 많이 가져가는 뇌입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은 동맥이 움직이는 거고요 오른쪽은 정맥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딱 엉켜가지고요 항상 붙어가지고 가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림프관이 있어요 림프관이 있어가지고 동정맥하고 같이 딱 따라다니면서 이제 혈관은 상수도가 되고 림프관은 화수도가 되어가지고 서로 뭡니까 청소를 하면서 정화를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전부 이 자그마한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심장으로 심장의 좌심방 결과적으로 좌심방에서 시작해서 좌심실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가고요 다시 우심방으로 해서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로 가고요 이런 교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심장인데요 자 심장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심장 뛰는 것을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바로 이걸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 잘 보여요 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심장은 심장대로 떼고요 폐는 이렇게 폐가 이렇게 커지면서 옆구리에 있는데 이런 데가 배 있는 데가 커지죠 그죠 그리고 줄어들고 커지고 이렇게 이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 폐가 이렇게 커지고 숨을 내쉬면 작아지고 자 심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보이죠 안되네요 자 심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요게 뭐냐 하면은 신방입니다 오른쪽 신방 요게 오른쪽 왼쪽 신방입니다 요거는 오른쪽 심실이고 왼쪽 심실이고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좀 뒤로 돌려 가지고 볼게요 돌려 보려면은 또 영상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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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게 제 노트북도 이제 아 얘는 돌아가진 안하고 심장 뛰는 것만 하네요 띄는 것만 요렇게 띄고 있네요 요거 띄는 거 영상 나중에 좀 요렇게 이제 요 안에 파란 줄 보이죠 이게 전기선이에요 근데 이 전기선이 안 보여요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예 이걸로 봅시다 그죠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심장이 요렇게 있어요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른쪽 심장 이제 그 되겠고요 요거는 왼쪽 왼쪽 심장 이죠 신방과 심실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걸 뒤쪽으로 돌린 겁니다 요걸 한 바퀴 딱 돌리며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거 있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정맥이에요 대정맥 요거는 밑에서 내려오는 대정맥이고요 요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걸로 보낸 거예요 폐 폐쪽 있죠 폐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들어온 거 있죠 양쪽 좌우 폐로 보내는 거고요 요거는 좌폐 우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동맥이에요 들어온 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짜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수행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로 구심점을 둔다 중심점을 배로 뒀다가 그 다음에 아픈 곳으로 둔다 할 때 어디로 둡니까 아프지 않지만 심장을 바라보는 걸 하라는 거죠 심장을 바라보고 보면서 심장한테 고마운 것도 느끼고 심장이 뛸 때 아 이렇게 뛰면서 피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속도를 막 흥분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이완하면 속도가 늘어지고 이런 것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날 일이 있어가지고 막 화날 일이 있죠 그러면 화날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 수행하다가 과거가 생각나면서 뭐가 떠오른다 아 떠오른다 하면서 그때 심장 쪽으로 마음을 둘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이거는 폐하고 같이 움직이는 심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거 제가 잘 안 보여서 갈비뼈는 좀 뺏습니다 이렇게 잘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이 행경막이요 이 행경막이 잘 안 움직여져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흉식 호흡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짧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잘하니까 행경막이 이게 뭡니까 단단하지를 않은 것 근데 명상을 하면서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자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거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를 한번 할 거야 이걸 하죠 그러면 행경막이 이게 훈련이 돼 갖고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 행경막이 움직이면서 이쪽에 흉선이 있거든요 흉선을 이거 패들이 이렇게 심장과 폐가 올라가면서 톡톡 건드려요 건드리면은 자극을 받아서 흉선이 커져요 흉선이 커지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져요 흉선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흉선이 작아지거나 좀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하는 이유가 흉선 자극을 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또 활발해져요 다음에 또 된다면은 세포들이 각각 활동을 하는데 이 세포 백혈구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가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이런 백혈구들은 어떤 애든 총알 만드는 애들을 해요 총알 딱 만들어 가지고 장전 딱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다가 한번 얘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거 있죠 항체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항원이 딱 들어오면 항체를 딱 만들어 가지고 딱 가지고 다 쏘아 가지고 그거 없어지게 말 그래 독감 예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몸에서 막 하고 한 번 걸렸던 거 다시 안 걸리는데 그게 인자가 들어오죠 인자가 딱 들어오면은 준비 이래 가지고 걔를 통통통 쏴 가지고 다 없애는 이게 어떤 게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참 인체 공부해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이거 잘 보이나요? 좀 더 키울까요? 이거 키워 볼게요 선생님들한테는 이거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조그만한 게 보여요 이게 이게 여기서 이제 요게요 이게 왼쪽 여기서 왼쪽 여기서 싹 올라오는 하대 정맥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거 우리 밑에 있죠 신장하고 연결된 거 다리하고 연결된 혈관 하고요 그 다음 간에서 들어오는 오장육부에서 정화돼 가지고 들어오는 간에서 정화된 거 하고 요게 연결돼 가지고 일로 들어와요 요 밑으로 뿍 들어와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팔 좌우 팔하고 뇌하고 해서 요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뿍 들어오면서 여기서 요 안에 아까 파란 줄 있죠 그게 이제 전기거든요 거기에 스파클을 탁 일으키면은 여기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쭉 내려가 가지고 요 밑으로 들어가요 요 밑에서 요 밑에서 또 전기를 받는 애가 있어요 위에서 팍 내려주면 밑에서 팍 받아서 밑에 꼭 짜서 위로 올려요 우리가 있죠 물 같은 거 담아놓고 꾹 눌리면 위로 착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꽉 짜 가지고 요게 자폐 우패로 딱 가요 자폐 우패로 딱 가 가지고 자폐 우패에서 산소를 받아가 이산화탄소 두고 주고 내놓고 숨 내쉴 때 이산화탄소 나오듯이 주고 산소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쪽으로 와요 요거는 오른쪽 폐증맥이고 요거는 왼쪽 폐증맥이에요 그래서 좌우에서 딱 받아 가지고 일로 오른쪽 왼쪽 심방으로 들어와요 왼쪽 심방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꼭 짜 가지고 밑으로 내려져 가지고 밑에서 또 꽉 짜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 대동맥으로 들어가요 대동맥으로 가면서 대동맥 위에 여기 세 개의 구멍이 있죠 세 개의 구멍이 있는 거 여기로 이거 이제 두 개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팔로 가요 또 요 중에서 한 개는 결국은 양쪽 이게 또 중간에 갈라지거든요 양쪽으로 해 가지고 뇌로 딱 들어가요 뇌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먹지만 뇌에서 제일 빨려요 제일 여기 손가락 이게 팔로 가는 거 보다는 뇌에서 받는 게 제일 빨라요 항상 많이 받아야 돼요 요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스파클을 일으키는 동반결절이라는 거예요 동반결절 요게 스파클을 일으켜요 자 요거는 방실결절이에요 이건 동반결절이라고 여기는 심방결절이라는 심방 심장의 방 방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짜야 내려가죠 안짜면 가만히 있죠 짜야 내려가 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쿡 짜주고 그럼 밑에가 쿡 짜니까 압력에서 쑥 열리겠죠 싹 열려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스파클을 일으켜요 방실결절에서 스파클을 일으켜요 밑에를 또 뚝 짜요 짜면은 요게 탁 열리면서 좌우로 싹 가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른쪽도 이건 결국 동맥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하고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심장에 귀를 대보면은 내 심장에는 귀를 못 대요 되려면 청진기를 대야 되죠 근데 남의 심장에 대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죠 누가 두근두근 소리 난다던데 두근두근 나나요 쿵쾅쿵쾅 소리가 나죠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나죠 그 쿵쾅쿵쾅 엄청 쿵쾅쿵쾅 들려요 그게 뭐냐면 첨판이 열리는 소리예요 첨판 있죠 여기 안에 첨판이 탕 쿵쾅쿵쾅 이렇게 열리 좌우에서 같이 하니까 이게 한쪽만 열리면 팍팍팍팍 이렇게 되어있는데 좌우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근데 태아들 있죠 태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이래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대보면 콩닥콩닥콩닥콩닥 이라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10개월 만에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죠 심장박동을 빨리하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심장박동을 빨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속도가 아니고 뭡니까 늙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호박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파리는 1분에 2분에 뛰어요 엄청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초파리가 하루살이가 안되려면 심장 수행을 해야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되죠 그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심장이 뛰는 거를 한번 얘가 되려나 안되네요 그러면 다시 돌려가지고 이걸로 해가 볼게요 이게 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심장 뛰는 거거든요 천천히 보여져요 자 오른쪽 방실이에요 이게 정맥이고요 왼쪽 오른쪽 실로 들어가죠 심실로 들어가요 자 이걸 폐로 보내요 밑에 이제 박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폐로 가요 자 바꿔가죠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 예 좌우에서 들어옵니다 자 왼쪽 심방으로 들어와서 요 딱 올라갈 때 여기 꼭 눌러줘요 꼭 누르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위로 들어가서 돌아가요 이게 동맥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뭐가 하냐 이거 이게 예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게 이게 멈추면 피를 못 주잖아요 그 기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 개를 가지고 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문질러 갖고 전기를 하죠 그죠 얘 두 개를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쪼겜하면 안 되니까 막 더 올려 더 올려 이렇게 하죠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밑에 노란 개 가면서 푹 짜 가지고 올리죠 예 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자 스파크 일어나고 들어오고 스파크 일어나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움직여요 선생님들 이거 심장 뛰는 거 이제 처음 보셨죠 피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야 이렇게 어 주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아까 조금 전에 슬로우메션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네 이 섬유가 요게 푸르킨제 섬유라는 건데 밑에 요렇게 막 좋은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저렇게 단단하고 이러면 얘가 피를 제일 먼저 먹어요 동맥을 우리 이렇게 딱 이렇게 심장을 사고 있는 혈관 있죠 얘네들이 제일 먼저 이걸 딱 피를 좋은 피를 먹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그게 막혀 있을 정도면 온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여기에도 이것도 첨판이죠 요게 요게 이제 세계의 그거로 첨판으로 내가 쿵쾅거릴 때 얘네들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정말 이게요 정말 우리가 태워 딱 이게 뭡니까 사람이란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얘가 띄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고맙다는 생각 안 하고 이게 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포 하나하나 뜯어붙이면 나는 없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것이 나와요 네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장의 뒤쪽이네요 어 이 뒤쪽 어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제 방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방을 가르는 것 자 지금 자세히 보셨죠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심하게 자세히 보여주네요 그죠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 정도로만 봐도 좀 아시겠죠 이것까지 보여줄까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거 비슷한 건데 요거는 병걸리는 거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자 요게 뭐냐면 심장에 이제 심장을 사고 있는 관상 동맥이 있죠 그 주위에 요렇게 노폐물이 끼는 겁니다 이게 있죠 혈관이 요래 있으면 혈관 사이로 있죠 지방이 이렇게 스며들어 가요 스며들어 가면서 이제 스며들어 가면서 이런 게 이제 한번 스며들어 간 자리는 많이 끼어요 많이 끼면서 요게 요게 혈전이거든요 이게 혈전이에요 혈전이 생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끼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요 터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펼쳐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색전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동맥 있죠 동맥으로 동맥으로 이게 그걸 털사망 같은 거를 넣어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심장 쪽에 가 가지고요 그 요렇게 딱 이렇게 요렇게 딱 붙어 있는 쪽에다 그걸 딱 끼어 가지고 움직여 갖고 착 펴 가지고 그게 이제 내 요기에 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고 생기는 거 이런 거죠 여기에 이거는 이제 뭐 그 약이나 혈전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피는요 동맥 정맥으로 해서 온몸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동맥은요 판막이 없어요 근데 정맥은 요게 판막이 있어요 정맥은 판막이 있어 가지고 네 판막을 보여 드릴게요 요게 판막이 있죠 요쪽에 요게 요게 판막이 오른쪽에 요게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막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그 건강이 만약에 요게 판막 여기에 판막 위쪽으로 이거 그게 생기죠 이거 노폐물이 끼죠 그럼 판막이 잘 안 닫아져요 판막이 이렇게 딱 요렇게 올려보내면 딱 닦여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닦이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이게 역류를 해요 역류를 해 가지고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혈관 청소를 해요 오늘도 수업 마치고 또 식초를 한 잔 하시면서 혈관 청소하는 거 네 이런 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했으니까 심장 심장 바라보기 하겠죠 네 2분 동안 이제 심장을 바라보면서 심장을 이렇게 이렇게 뛰면서 순간순간 하세요 심장 뛰는 걸 한번 바라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구나 한번 바라보고 아 내 심장은 건강한 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진짠 줄 알고 건강하게 돼요 네 자 시작 여기를 바라보기 하세요 김에 고정 잠잘 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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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